안녕하세요. 마술하는 곰 잉그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카드를 반 나눠줄게요. 카드를 섞어주세요. 어, 잠시만요. 카드가 이렇게 섞여있습니다. 카드를 이렇게 모아주세요. 파란색 카드가 있어요. 검은색, 빨간색 섞여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 마술은 오일 앤 워터 마술입니다. 뒤죽박죽 섞여있는 카드가 물과 기름처럼 시간이 지나면 분리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장 정도를 꺼내볼게요. 이거랑... 이거를 꺼내볼게요. 광개뿐이 뒤죽박죽 섞은 카드입니다. 이렇게 되어있는 카드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는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분리가 됐어! 분리가 됐어! 분리가 됐어!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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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